음악 2007년도에 나온 잭 니컬슨 그리고 모겐 프리먼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버켓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부터 이 버켓리스트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죽음을 앞두고 시안부 인생을 살아가는 두 주인공이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런 리스트를 이제 만들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세렌게티에서 사냥하는 것 또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 또 장엄한 광경을 보는 것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이건 좀 이상하죠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해 갑니다 이 사람들의 버켓리스트는 대단한 꿈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켓리스트라는 것의 목적은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영화에서 대사로 나오듯이 살면서 했던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살아가고 인생을 살면서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켓리스트라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작성하는 일종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평생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 정해지고 나서야 평생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떠오른다라는 점은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진작 살았을 때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젊어서 내가 명문대에 들어갔을 걸 대기업에 다녔을 걸 부자 동네에서 살았을 걸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수년간 아주 오랫동안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보살폈던 호스피스 간호사인 브로니웨어라는 분이 자신이 돌봤던 환자들의 임종 직전의 깨달음을 2013년도에 자신의 책으로 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에서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는데요 이 여인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후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후회는 일하느라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가장들이 일에 파묻혀 사는 동안에 자녀들의 어린 시절 또 아내와의 따뜻한 가정생활을 놓친 것을 두 번째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회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거라고 해요 평생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출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후회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기 고장 몇 주 전에야 비로소 오랜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수소문을 해보지만 정작 그때쯤엔 자신의 수중에 친구들의 연락처조차 없다라는 점을 깨닫고는 좌절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같은 조건에서도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안주하느라고 좀 더 모험적이고 좀 더 변화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 다섯 개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칼바르트의 좌우명과도 같은 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버켓리스트는 앞에 소개된 다섯 개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통상적인 후회와는 조금 다른 후회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진짜 나 자신으로 사는 것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게 참 너무 중요한 거지만 이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후회하는 크리스찬도 있겠다 싶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버켓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복을 위한 버켓리스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린 이 자유를 나의 행복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올해가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가 교회도 설립된 지 10주년이나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한 지도 어느덧 13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을 만나고 헤어지고를 무수하게 반복한 것 같습니다 제 실수와 부족함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고 떠난 친구들도 기억나고 또 그 반대로 제게 상처를 주고 떠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13년의 우리 교회에서의 목회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더 잘해주고 사랑해 줄 거라는 그런 후회가 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했더라면 교회를 좀 더 크게 키웠더라면 교회 건축을 했더라면 등등의 것들은 저의 후회 목록에 아직까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관계만 남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겠죠 우리 교회가 10년 전 새로운 개척자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뉴욕 맨하튼 땅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청년들과 또 젊은 부부들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혼탁, 불안, 분노, 거짓, 불공정 등등의 이런 참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그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뉴욕당에서 매주 또 새벽기도마다 선포하는 일은 제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공동체에게 올 한 해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 복음회로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은 뉴프런티어로서의 우리 교회 스피릿 초심을 회복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한국의 이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해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이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 여러분 아실 텐데 이분이 2018년에는 소확행, 워라벨 같은 이런 키워드를 던졌고 2019년 작년에는 뉴트로라고 해가지고 뉴 플러스 레트로 한국말로는 요즘 옛날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었죠 올해 2020년에 대해서는 멀티 페르소나 다양한 자라는 소리죠 멀티 페르소나 또 초개인화 기술 등을 키워드로 꼽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가 점점 더 초개인주의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크리찬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테레스팅하기도 사도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말해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사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대에 대한 바울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말세에 대한 진단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구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분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말세의 현상으로 바울은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자기애입니다 Self-love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있어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메시지의 부동의 1순위는 Love Yourself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동의 1위죠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Love Yourself 이거로 다 마케팅하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Love Yourself가 아니라 Love Your neighbor라고 말합니다 Self-love가 아니라 Self-less love를 가르칩니다 자기애에 뒤따라오는 증상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부터 다 그 이후로 나오는 리스트를 보세요 돈사랑 뽐냄 교만 하나님 모독 부모 불순종 감사할 줄 모름 불경스러움 무정함 등등의 리스트들은 하나님을 닮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상 재물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삶의 모든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선택하고 누리고 일상을 자유롭게 살아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쉬운 일일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것은 일상의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입니다 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는 일이고요 억울한 사람 감옥에 갇히면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들은 소위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 그레이 커맨먼트와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위대한 명령과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의 외성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이런 복음의 섬김이 일상의 삶에서 섬김과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소소한 버킷리스트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의 리스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살아보는 한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송구영신예배 때 이제 송구영신예배 또 금방 오겠죠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벌써 1년 갔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금방 송구영신예배 올 텐데 그 올해 말 송구영신예배 때는 올 한해 동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일은 못했어도 이런 소소한 몇 가지들은 했구나 하면서 뿌듯해하고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연습을 작게 작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먼저 원하는 그런 한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버켓리스트를 채워가는 자기 만족 과잉의 시대에 저항하면서 우리 뉴프런티어 공동체는 주님의 버켓리스트를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버켓리스트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셨다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버켓리스트도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해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찐빈자 음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